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요 법령을 하나 새로 제정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 법령이 뭐냐면 자존심 손상죄라는 법령이 되는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학교 어디 대학 다녀요? 그러면 그 질문하는 사람은 징역 1년형을 지어냅니다 취직했나요? 물어보면 2년형 결혼 언제 합니까? 물어보면 3년형 근데 우리 아빠들 있죠 어르신들 펑퍼하지만 본인 부인한테 한 5, 60대 부인한테 오 몸매 멋지다 하고 얘기하면 그런 아부하는 사람은 종신형을 처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남을 상처 주기도 하는데 이 자존심이 우리가 해석을 약간 잘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훨씬 더 많았는데요 여러분 노숙하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옛날에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했어 그렇게 잘 나갔던 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 이런 살다 보면 오여곡절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올라갈 땐 괜찮은데 문제는 떨어질 때가 문제인데 그 떨어질 때 실패할 때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도 우리 보통 사람처럼 일하고 막노동하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올라갔던 사람들은 막노동한다는 그 자체를 삶의 바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자존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그럼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빠지는 거예요 직장 다니다 그만둔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 거고요 주문을 두 개를 드릴 거예요 부탁은 뭐냐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얘기를 꼭 여러분의 자녀분들한테 해주세요 우리가 좀 더 일찍 이걸 알았어야 돼 이 자존심과 자존감이 뭔지를 주문 두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존심과 자존감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왔는지를 질문을 해보시고 두 번째 주문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어떤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인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를 좀 해드릴 겁니다 자 두 분 되셨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꼭지가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 여러분 잘 개념이 아직 없으실 텐데 그 다음에 자존감을 강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대학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갈 때 경쟁률이 29대 1을 뚫고 들어가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친구들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확률이 28%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거의 3명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둬 그 이유가 뭐냐면 분석에 의하면 적응을 못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상당수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요? 대부분 하나죠 거의 황태자처럼 키운단 말이에요 모든 걸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크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저는 그런 경험은 못해봤는데 대학생이 수강신청을 엄마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회식하는 날 엄마가 그 팀장한테 전화를 한대요 우리 아들 회식해서 빼주라고 그래서 엊그제 신문 보셨겠지만 어처구니없는 신문을 제가 또 봤는데 그 군대에서요 전방에서 지뢰 매설된 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데 군인 아닙니까? 지휘관이 군인의 부모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뢰 제거하는 쪽에 투입해도 될까요? 말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속으로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무슨 이런 지휘관이 다 있냐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을 보니까 그 아이의 엄마들이 그 지휘관한테 오죽했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걸 미리 이걸로 무장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존감을 지금부터 점수를 한번 매겨볼 건데요 여러분 빨리빨리 그냥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응답을 찾아야 정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제가 열 개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볼펜으로 딱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하나씩 가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난 전혀 아니야 1점 난 완전 그래 4점 그 중간엔 2점과 3점이 있겠죠 자 2번 나는 어쩐 결정을 내릴 때 별 어려움이 없이 결정한다 자 계산하시죠 나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만큼은 해나갈 수 있다 머리를 막 흔드네요 이번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나 자신을 잘한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완전 그러면 4점이에요 난 전혀 아니야 1점 자 마지막 나는 현재의 내 일과 나의 모습에 만족한다 자 점수를 매겼으면 쭉 합계를 대략 한번 내보세요 자 내셨어요? 오케이 자 30점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거의 반 정도 되시네요 이분들은 자존감이 아주 높은 분들입니다 아주 높은 분들 20점 이상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이분들 보통인 분들 자존감 혹시 19점 이하 아 저분은 자존감이 약간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점수를 내보면 내가 평균은 20점 이상 30점 어떤 분은 40점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자존감을 넘으면서 거의 자만심 정도가 하는데 대단한 자기 만족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제가 널 어떻게 볼까 내가 부탁하면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경우들이에요 그리고요 자신 스스로를 무능력하게 생각해 난 안 돼 내가 전부터 해서 된 게 없었어 이런 경우들이에요 세 번째는 화를 내고 자주 싸워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타인 의존적이 돼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존감 높은 사람들은요 타고난 성향을 있는 그대를 받아들여 그걸 존중해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남들보다 비교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은 난 이래 원래 나 이래 이걸 비하한다는 건 아니에요 난 원래 그래 그 다음은 나한테 없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많은 이유가 여기서 생기는 거 아시죠 나한테 없는 걸 부러워해 그러니까 부러워하는데 내가 갖지 못하면 상실감을 느끼는 거야 가질 필요가 이럴 필요가 없는데 세 번째 부족한 점은 개선하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만족하는 건 아니야 어 나 이게 부족하네 내가 노력해 근데 자존감 낮은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죠 그걸 비난만 해 남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난하거든 높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길 원해 있는 그대로 이게 자존감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때 자존감 낮은 분 아까 손 드셨던 분 그분은 이런 쪽을 좀 지향하면 좀 수정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옛날 말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 공자님 말씀 이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어르신들은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자, 왈 이렇게 하거든 공자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논어라는 책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대목이에요 학위 시습지 부력 연로 이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 학위 시습이 뭐냐면 때때로 익힌다는 소리예요 시습하라 시습하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 중에 김시습 아세요? 그분이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요 유붕자원 박래하니 부력 나코라 그러니까 멀리에서 친구가 찾아오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근데 세 번째가요 인부지 이브론 불력 군자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으면 어찌 군자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에 열이 나는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니들이 날 몰라줘 이거 때문에 이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우리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조금 뭐 자기 생각에 내가 좀 남들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보면요 우린 자리에 딱 앉는데 그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좌중을 둘러봅니다 왜? 누가 나 알아보고 인사하는 놈 없나? 그걸 보려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말아야 돼 중요한 건 누구예요? 나야 남이 아니냐 노여워하면 뭐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못하는 경우 있어요 도전도 못하고 하다가도 포기하고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회사를 들어가는데 그만두고 나오고 그리고 우리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남한테 부탁하려니 자존심 상한다고 속상해하는 거야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이유 중에 90%가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거를 분석을 좀 해드릴 텐데 오늘 강의 중에 최고의 핵심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자존심의 정의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에게 굽히지 않고 자신의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 자 이 자존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그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의 주인은 남이야 왜? 기준이 남이에요 저 사람한테 굽히지 않고야 대상이 저 사람이야 내가 아니야 그 반대에게는 완전한 반대의 기념이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의 정의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소중하게 여겨 자신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 이 자존감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야 자존심은 누구? 남 자존감은 누구? 나 이 둘은 완전히 반대 개념인데 제가 이 두 개념을 대변할 만한 사람을 찾아봤어요 즉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자존심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야 항우 항우 장사 알죠? 항우는 8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져요 70전 70전승을 합니다 세계 전사에 이런 인물은 없어요 그러다 한 번 딱 위험에 빠져 한때는 자기의 부하였던 한신이 자기보다 형편없이 약했던 유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때 유방의 군대가 백만 대군이었어요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천하의 항우가 도망을 치다가 딱 포위를 당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면처가라고 그래요 들어봤죠? 사면처가 근데 거기서 항우는 죽어야 되거든 거기 못 뚫어요 근데 항우는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그걸 뚫어 뚫고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하는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항우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당대 최고의 미인 우희가 죽어 우희가 누구냐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항우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역발산 기계사라는 시가 있어 역, 힘은, 발, 산, 산을 뽑고 기계세, 기는 세상을 덮는다 할 정도로 천하에 당할 자가 없는 최고의 항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인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 슬픈 얘기가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는데 폐왕별희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 항우가 소초 폐왕이에요 폐왕이 이별한다는 소리야 누구와? 우희와 그게 폐왕별이야 부인을 잃고 항우는 도망을 칩니다 뒤에는 한신이 죽이려고 쫓아오죠 근데 항우가 도망을 치다가 강을 딱 만나 이 강이 오우강이라는 강인데 그때 항우에 수십만의 군대는 다 죽어버리고 스물여섯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죽기 직전에 항우의 옛날 부하가 배를 갖고 나타나죠 대왕이셔 이 배에 오르세요 이 배에 오르기만 하면 강만 건너면 대왕의 나라 강동에 도착하니까 거기는 아직도 수십만이 있어요 다시 와서 유방을 죽이면 됩니다 배에 오르십시오 근데 그때 항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배 안탈 거야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배 타고 우리나라에 넘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전쟁에 패한 거 알 거 아니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배 안타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항우가 자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때 항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서른 한 살이에요 항우의 죽음을 놓고 두보라는 시인이 시를 씁니다 두보 아시죠 전쟁하는 사람이 이기고 지는 일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항우가 서른 한 살 때 한 번만 이거를 참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뒤집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이 친구 항우의 문제는 뭐냐면 전쟁은 당할 자가 없는데 문제는 밖을 보는 눈만 발달된 거야 주인이 누구예요? 남이야 내가 아니야 내가 가서 얘기하면 부탁하면 제가 날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거예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항우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야 전쟁을 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었거든 마지막 전투 빼고는 70전, 70전승 자존감의 최강자는 이 사람이죠 한신이라는 장군인데 원래 한신은 거지였어요 근데 늘 얻어먹을 때 이걸 차고 다녔단다 이게 한신의 장도라는 칼이야 긴 칼 늘 얻어먹는데 한 번에 불량배한테 걸린 거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거지 주제에 칼 차고 다녀? 네가 무사야? 우리 무사들 무시하게 네가 그 거지가 칼 차고 다녀야 돼? 어 난 나도 무산데? 어 그래? 오늘 그럼 잘 됐네 한 판 붙어? 어 난 명분으로 쓰면 안 싸워 해! 안 해 안 하면 내가 너를 죽일 거야 죽기 싫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첫째 칼을 들어서 싸우든지 둘째 아니면 내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키워서 지나가 그럼 내가 널 용서해 주지 근데 한신이 그때 그 얘기하죠 나는 너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죽이지 않을 거야 왜? 너보다 내가 더 소중하거든 이라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그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를 개처럼 키워서 지나가죠 그때 한신의 별명이 또 하나 생겨 사타군이 무사한신이야 사타군 온 농농 내 사람들이 다 비웃는 거지 처음에 한신이 누구한테 가면 얘한테 가요 근데 항우는 귀족 출신이거든요 항우의 집안은 귀족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니까 얘는 천민이고 중용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신이 누구한테 가냐 자기하고 같은 출신인 유방한테 가는 거야 유방한테 가서 천하를 통일하는 과정 중에 항우를 죽이는 거예요 유방은 천하를 통일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나라가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을 무슨 족이라고 해요 한족 중국 문자를 한자 근데 만약 항우가 통일했다면 이 양반은 초나라 왕이었거든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 무슨 족이라고 했을까 초족 중국 문자를 초자 그 엄청난 일을 해내요 그때가 시기적인 배경이 기원전 200년 전이에요 그때 한나라가 만들어져가지고 기원 후 220년까지 무려 440년 동안 중국을 지배하는 거죠 최장기 왕조야 중국 왕조 중에 그래서 그 엄청난 공을 세웠던 유방을 도왔던 세 명의 장군이 있어 행정에는 소화가 있었고 전략에는 장량이 있었고 전쟁에는 한신이 있어 그 중에 제일 큰 공을 세운 게 한신이에요 그래서 유방이 한신한테 나라를 하나 딱 떼어주잖아요 너 가져라 고생했어 거지가 자기 고향에 속한 나라에 뭐로 갔냐면 왕으로 간 거야 왕으로 갔다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아까 제가 늘 얻어먹었다고 했잖아요 얻어먹을 때 밥을 줬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하고 천금으로 살해를 해 천금 그때 나온 얘기가 일반천금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한 끼의 밥이 천금으로 은혜를 갚았다 이 소리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가랑이사로 격하겠다는 불량배를 잡았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본인 같으면 그걸 죽여버렸겠죠 그죠? 그냥 죽였겠어? 칼로? 나 같으면 지나가게 하고 죽였을 것 같아 지나가게 하고 근데 한신은 그 불량배를 잡아서 그 얘기하죠 네가 옛날에 그랬지 너를 죽이든지 아니면 네 가랑이사를 기억하라 그랬지 내가들 안 죽인 이유가 뭔지 아냐? 여러분 그 초한지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어요 칼은 당할 우리가 항우는 전쟁의 귀신이잖아요 항우는 8척입니다 키가 근데 한신은 8척 반이야 항우보다 더 커 한신의 칼은 당할 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량비가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들 안 죽인 이유는 너는 나한테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그랬어 이뤄놓지도 가치가 없는 너를 가랑이사를 기억하라는 그 말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너를 죽였더라면 나는 평생 살인자로 도망다니다 인생을 끝냈겠지 근데 내가 너를 안 죽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 뭐였어요? 가랑이사를 기억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난 알고 있었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날 비웃겠지 근데 난 괜찮았어 난 존중받으면 됐거든 누구로부터? 나로부터야 그래서 한신은 안을 보는 눈이 발달되는 이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주인이 누구? 나 그게 뭐예요? 자존감 주인이 남이면 자존심 개념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왔어요?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셔야 돼 그래서 항우가 죽은 이유는 뭐냐면 71전 70승 1패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한 번 져서 죽은 거예요 유방은 사실 평생 전쟁을 하면서 항우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 딱 이겼어요 한신이 천하를 통일한 이유는 뭐냐? 얘는 웬만한 건 끄떡도 없었어요 그 피가 끓는 나이에 불량배는 한 끌거리도 아닌데 그 가랑이 사이까지 키워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꼭 자녀분들한테 전해드리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같이 이렇게 어른들은 살면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그게 아직 없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인생에 이런 우여곡절이 꼭 여러분한테 나쁘게만 영향을 미쳤어요? 아니에요 커다란 성장을 하려면 이런 곡절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애들한테 전해주셔서 그걸 견디도록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응! 애들한테 꼭 전해라